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캐퍼 뉴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은 지 1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종차별의 아픔과 힘든 농장노동으로 시작해 미국 땅의 해외체대 한인사회를 일궈낸 이민선조에 진안했던 노력과 그 업적을 기리며 함께 한인이민 120주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청자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주시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이겨내신 자신들에게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유 누셀란입니다. 오늘 LA 한인회와 LAC의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각각 한인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디지털 아이디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올 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4월 18일이 마감일입니다. 3일이 더 연장됐습니다. 락앤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동딸 리사 미리 프레슬리가 어제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대폭락한데 이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를 최고 2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에게 법원이 세금 사기 혐의로 160만 달러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계획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입니다. 연방 국가정부국이 UFO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510건의 UFO 목격 사례를 곱게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드립니다. 1월 13일 금요일 캡펀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민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민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하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스스로 자축해야 하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 소식입니다. 오늘 한인에 관해서 LA 한인 사회 관계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성조기와 태극기를 계양하는 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 이모저모를 제플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은 지 만 120년이 되는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일이자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LA 한인회관에는 오늘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과 LA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조기와 태극기를 계양하는 현기 행사를 갖고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LA 한인회관에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 좌리 LA 시의원, 헤더어트 시의원, 에론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 김영환 LA 총영사, 민주평통 LA 이승우 회장, 배모한 LA 한인축제회단 이사장, 광복회 미국 서남부지회 김준배 회장 등이 모여 함께 성조기와 태극기를 계양하는 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한 한인회장은 이민 120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사회는 이민 선조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으로 일궈낸 한인 커뮤니티의 성과와 업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이민 20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LA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한인 이민 2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LA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 리 시의원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자긍심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120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던 이민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LA 한인사회가 미국 사회에 당당한 주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기식 행사에는 123 프리스쿨 한인 어린이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 뜻깊은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현기식에 이어 LA 시의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결의안이 선포됐고 조한 리 시의원이 제임스한 회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결의안 SCR10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과 샤롬 쿼크 실바 주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이브민 상원의원은 오늘은 120년 전 미주 지역에 첫발을 내린 한국 이민자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며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과거와 현재의 미주 한인들의 기여, 집념 그리고 발전상의 경의를 표한다. 가즈의회의 유일한 한인의원으로서 미국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미주 한인의 날을 주의회가 인정하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들을 대표하는 것에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플라스틱 카드 신분증을 대신할 디지털 아이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봄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아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애실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디지털 방식의 아이디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개빈 뉴스함 주지사는 12일 주민들의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함 주지사는 이미 디지털 아이디를 시행하고 있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 많은 결함과 문제점들이 지작됐다고 인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함 주지사는 주정부 기술팀이 결함과 문제점을 보완해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함 주지사는 디지털 신분증 시행을 위해 주정부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반 업체들과 협력하는 중이며 올 봄부터 시범적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혀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반대도 거셉니다.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은 데다 경찰 검문 시 스마트폰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어려운 점 등 스마트폰 디지털 아이디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스 아쉬리 킴입니다. 네, IRS가 2022년 세금보고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해 4월 18일 마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식 세금보고 마감일 4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3일이 연장됐습니다. IRS는 총 1억 6,800만명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2년 연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1월 13일 오늘부터 IRS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IRS Free File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13일부터 받지만 실제 세금보고 처리는 23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IRS는 순조롭고 신속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세금보고 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IRS는 전자세금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 세금보고 후 21일 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폭우 피해를 당한 지역거주자는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로켄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동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어제 급작스럽게 사망의 충격입니다. 어제 아침 LA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켄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동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어저께 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제 LA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리사 마리는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엘비스의 부인이자 리사 마리의 어머니인 프레슬라 프레슬리는 성명을 통해 그네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레슬라는 아름다운 딸 리사 마리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LA 소방국 케이틀리 알다니 대변인은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12일 오전 10시 37분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오전 11시 17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리사 마리 자택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맥박을 살리기 위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사는 어제 오전 일찍부터 복동을 호소했으며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프레슬라는 리사의 죽음이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틀 전인 지난 10일 리사 마리는 어머니와 함께 영화 엘비스를 응원하기 위해 베버리 힐스에서 개최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리사 마리는 지난 2020년 아들 벤자민 키어가 27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빅을 겪었으며 아들 죽은 이후 지치지도 않고 나 자신을 학대한다고 고백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카프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주가 폭락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를 20%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식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판매 부진과 주가 폭락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YSUV 차량의 일부 버전에 대해 거의 20% 가까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모델 Y의 더 많은 버전이 3월까지 이용 가능한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는 또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3의 기본 가격도 약 6% 인하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날 가격 인하로 이전에는 거의 7만 달러였던 모델 Y는 이제 5만 7천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저가 차량인 모델3의 가격은 4만 7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미만으로 인하됐습니다. 이미 연방 세액 공제 대상인 모델3 가격까지 인하한 것은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심장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갑자기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뉴욕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한대 3%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초 이후 주가가 65% 이상 폭락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차의 총 판매량은 2021년보다 6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47개의 전기자동차 모델을 판매했지만 이 중 테슬라 차량은 4개 모델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의 약 80%를 차지했던 테슬라는 2021년 71%로 감소했으며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오늘 뉴욕법원에서 16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재선 출발을 계획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타격입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혐의로 오늘 16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법원은 오늘 트럼프 그룹의 두 개의 사업업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그룹은 앞으로 14일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160만 달러인 것은 뉴욕 주법상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최대 벌금 액수가 160만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접한 유일한 범죄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라고도 CNN은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론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그룹의 두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 사기와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15년간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렌트비,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 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트럼프 그룹에 별다른 타격이 없지만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내놓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그룹 측은 회사가 아닌 전 CFO와 개인의 탐욕이라고 맞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며 우리 가족은 그 CFO의 행동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챙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트럼프 기소를 포기하는 대신 트럼프 그룹을 세금 사기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카플라 뉴스 스티브강입니다. 여러분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를 목격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UFO를 뜬구름 접는 호사가들의 별난 취미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연방 국가정보국이 UFO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510건의 UFO 신고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국가정보국 DNI가 미국 정부가 수집한 510건의 UFO 목격 사례를 공개하고 UFO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NI는 12일 미확인 비행물체 UFO와 관련해 미국의 수집한 보고 건수는 모두 510건으로 상당수가 민감한 군사 연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밀 해제한 보고서 요약번을 공개한 DNI는 이들 가운데 외계인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UFO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확인 현상에 대한 모든 보고서 분석에 초점을 맞춘 모든 영역의 이상현상조사사무소 AARO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보고 중 상당수는 군 조종사들에 의해 보고된 것들입니다. AARO는 정보기관들과 협력해 이에 대해 추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DNI는 2022년 보고서에서 제한적이거나 민감한 연공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UFO의 비행은 비행 안전이나 적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기밀 버전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거나 핵무기가 저장된 장소 근처에서 얼마나 많은 UFO가 발견됐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총 510건의 보고들은 2021년 이전 이미 보고됐던 144건과 366건의 새로운 보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전 사례와 새로운 사례들을 모두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UFO가 눈에 띄지 않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의 항공기 시스템 또는 풍선 같은 물체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ARO는 잠재적인 적이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수중, 공중 또는 우주에서 움직이는 UFO나 새로운 유업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를 마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카플라 뉴스에서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셀폰 타워가 세워진 펜스로 내던져버리고 도주한 사건을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비정한 남성이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셀프국은 어제 반려견을 내던져버린 30세 로버트 루이즈를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비정하게 버려버린 남성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1월 13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카플라 뉴스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대인 1월 16일 월요일은 방송을 쉽니다. 저는 1월 17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